닭 같아 닭 이렇게 세게 그리고 이거는 소맥은 10병을 먹고 안주를 12개 안녕하세요 털부입니다 밖에 나왔는데 통닭냄새가 동네에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찾아보다가 여기 가마로통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통닭냄새가 엄청나네요 그래서 통닭을 주문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닭을 먹어야겠습니다 통닭이 아니라 닭강정 아 닭강정 가마로강정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가마로강정 저희는 이 파티팩을 먹을겁니다 둘닭 파닭 허니소이 발콤 신났어? 왜? 왜? 왜 신났어? 몰라 닭강정 먹어서 신났어? 응 닭 됐네? 응 닭 됬어 닭처럼 날라가네 닭같아 닭 응 닭같아 닭 파도닭 푸도닭 응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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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나요? 네 저기 맥주같은건 하나 맥주나 수는 안 음료수는 따로 있어요 안에? 네 하나 있어요 큰거 하나 네 사이다 큰걸로 바꿔드려요 아니면 바꿔 네 사이다로 네 안녕하세요 소주를 먹어야 되는데 냄새 죽여 소주먹는다고 하면 또 엄마가 보러가겠지? 그러겠지? 아 진짜 냄새 진짜 대박이야 하아 집에 소주 있어요? 네 없어요 소주를 하면 통화할게 안녕하세요 음료수는? 음료수는? 음료수는 여기 있어 응 이거 치킨이지? 강정 닭강정 순삼? 순살 닭강정이 치킨이야 표정이 썩었다 몰라? 아 닭강정이 뭐? 닭강정이 닭강정이 치킨이라고 주헌아 가 빨리 순살 순살 치킨 이거 차미슬하고 차미슬? 어 차미슬 차미슬하고 맥주 카스 향상의 좋아 저쪽이 카스 정카스? 어 정카스 이거? 어 카스 두개 두개 그래야 딱 궁합이 맞거든 오케이 어 오케이 자 정닭에다가 떠나고 갈겁니다 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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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라고 나요 똥도 사고 나면 잔돈 주라고 아 아 어 이거밖에 안 남았어? 어 왜? 왜? 만원밖에 안 남았어? 아니지 야 이 아니 닭값이 2만9천원인데 5만원 5만원 냈는데 아니 아니 없어 이제 2만원밖에 안 받았어 어 2만원 맞지 2만9천원이니까 5만원 냈으니까 그럼 천원은? 음료수 큰거 아 오케이 오케이 처음 먹어보는 가마로 공정 맛있겠다 오 오 오 미쳤다 미쳤다 요거하면 안되지 아 어 오 엄청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덮바락 다 있어? 네 주환아 찬박 먹고 주환아 맛있어? 응 한번 조금 시킨거 아니야 음 뭐가 있어? 너무 맛있어 달콤? 응 이게 달콤 이게 달콤 후라이드 이거 간장인가? 아니 마늘간장인가 그거 마늘간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땡총 아니 이거 불닭 불닭 불닭? 땡총하고 매워 불닭은 매워 매워? 너무 맛있어 어떡하냐? 매운 걸 내가 도전해보겠어 일단 냄새가 괜찮은 것 같거든 불닭? 응 이 파닭 소스를 왜 그래? 매워? 너무 조그맨 먹을 거 없을 것 같아 매우면서 맛있어 아니 준비하고 있는데 다 먹었다 이거 지금 나도 이거는 치즈 갈릭 소스입니다 치즈 갈릭 소스 응 치즈 갈릭 소스 치즈 갈릭 소스 찍어먹어 응 찍어야지 잘 까 아니 소주를 아니 내가 안 살게 설마 소주를 이걸로 까겠어? 이렇게? 아우 다리야 이렇게 벌려? 응 너 그거 하고 있었어? 연주해? 하나 둘 하나 둘 맥주 먹었어? 응 나 처음 알았네 이거 봐 이거 먹고 있어 꼬리라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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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닭인데 엄청 맵다고 합니다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음 그렇게 안 매워 이거 확 소운 느낌이 있지 않아? 아니 그렇게 맵지는 않아 아빠는 매운 걸 잘 먹으니까 그렇게 맵지는 않은데 맛있다고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맵지는 않네요 이게 다 먹었구나 다 먹었구나 다 파티 조금만 넣어도 돼 다 파티 조금만 넣어도 돼 안 매워 이따 안 먹을 왜 안 먹을끼도 있어 맛있어 뚱땡이? 응 몰라 다 먹었구나 다 먹었구나 다 먹었구나 다 먹었구나 불닭이 조금 많이 매웠으면 좋았을텐데 응 다 매운데 안 매워? 응 나는 그렇게 맵지는 아주 맵지는 않다 근데 다른 거 불닭은 아예 못 먹을 정도인데 이건 그래도 먹을 수 있어 그냥 좀 매콤합니다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 한테는 그냥 매운 정도고 잘 못 먹는 사람한테는 조금 그냥 맵다 아주 매워도 못 먹을 정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살짝 매콤하고 괜찮네요 개인적으로 더 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치즈 갈릭 이 소스는 기본으로 주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치즈를 좋아해가지고 초코넛은 별로 안좋아하는데 치즈는 좋아합니다 아메리칸 스타일이라서 아메리칸 스타일이라서 갈릭 마늘 마늘 치즈 마늘이랑 엄청 강합니다 우와 이거 먹어봐 맛있어 너무 빨개졌어 아니 빨개졌어 내가 열을 넣었어 아빠가 보니까 또 설레고 막 침대에 뛰어있어 이렇게 세게 그리고 이거는 소맥은 그렇지 그렇게 출렁출렁하게 됐어 이렇게 막 섞잖아 응 막 섞으려고 애를 쓰잖아 근데 소주 먼저 붓고 맥주를 좀 세게 따르면 알아서 섞여 내가 너한테 지금 뭘 알려주고 있냐 초등학교 5학년 딸한테 소맥 많은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기교육이죠 이런게 조기교육 내가 간 이리 와 먹어 오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 그게 얘기였지 아빠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조아니가 좋아 아빠 아빠가 좋아 언니가 좋아 아빠 아빠가 좋아 방탄이 좋아 아빠 어 어 얘기가 조아 맛이 없는 건 아니고 맛이 맛있잖아요 엄청 맛있는데 둘째는 많이 먹었는데 첫째랑 군것질 했다던데 셋째가 군것질을 몰래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별로 안 먹네요 좋죠 우리는 많이 먹을 때는 통닭 두 마리 시켜도 진짜 한 종합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애들 많이 먹을 때는 냄새가 그렇게 좋더니 맛있어 냄새감 안 해 냄새감 해 어니언하고 파닭은 양파 아니면 파채가 많이 들어갈수록 닭 맛이 안 나죠 하나의 방탄인데 응 맛있어 그러면 자 짜네 짠 왜 웃어 뿔을 팔잖아 이게 소맥장이고 이게 맥주장이잖아 원래 맥주장 아니지 이거는 이게 어떻게 맥주장인가 아 그래? 아 이게 이게 소맥장입니다 이게 여기 두꺼비 여기 진로 테라 이렇게 있죠 응 소맥장 딱 한... 이게 소맥장인데 지금 이게 한 4배 차이 나는 거 여기다 소맥을 말아 먹으라고 우리 털령아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빨리 죽여서 보험료를 받을지 하하하하하하 쓸모없는다 어떻게 하면 빨리 죽어서 보험료를 받을까 죽어봐야 보험료 얼마 안 나와 보험을 더 들어 내가 더 많이 나와 하하하하 오늘은 술을 더 안 받네 하하하하 원래 못 먹었는데 하하하하 빈속에 난장 먹었더니 하하하하 3주 전인가? 털령아 오랜만에 친구들을 몇 년 만에 만난다고 해가지고 하하하하 몇 년 만에 만난다고 해 그래 만나러 놀아라 하겠더니 그날 1시에 들어왔지 1시에 데리러 갔더니 친구들 4명 친구들 4명 친구들 4명이서 카프리? 맥주 카프리를 몇병이야 10병도 안 먹었지 10병 10병을 먹고 안주를 12개 서비스 안주까지 12개 서비스 안주까지 12개 안주를 12개 먹고 왔답니다 하하하하 이제 룸으로 된 이렇게 룸사랑은 아니고 룸으로 된 소주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가가지고 하하하하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처음에 거기서 7시 반인가 만났는데 새벽 1시까지 있으면서 술은 카프리 짱인거 맥주 이만한거 있잖아 카프리 그 10개 4명이서 먹으면서 안주를 12개 시켜 먹었답니다 하하하하 그럴거 같으면 맛집을 가야지 근데 문제는 12개를 다 먹었어 하나도 안당기고 하하하하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답니다 4명이서 하하하하 그럴거 같으면 맛집을 갔어야 맞는건데 굳이 소주집을 가서 하하하하 대단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멀쩡하게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데 배만 이만해져서 나왔습니다 4명이서 다 임신한 것처럼 하하하하 배불러서 일어나지 못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진짜로 처음 봤습니다 맥주 10병에 안주 12개 하하하하 하하하하 맥주 병수보다 안주 갯수가 많은거는 하하하하 진짜 처음 봤습니다 처음 처음에 맥주 한병에 안주 3개 먹고 시작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그다음부터 친구들 만날 때는 음식점에서 만나라고 했거든요 하하하하 그랬더니 굳이 술집을 그렇게 갑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음식점에서 만나면 훨씬 맛있는 것도 먹고 얼마나 좋은데 하하하하 굳이 술집을 가서 안주로 그렇게 하하하하 진상치지 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주 많이 시켜오는게 좋은거 아니야? 술집에서? 하하하하 술집에서 술을 많이 시켜야 좋은거지 하하하하 진짜? 하하하하 야 봐봐라 우리도 장사하는 사람이잖아 하하하하 술집에서 술 시켰어 하하하하 여기 맥주 5병 주세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주면 끝나 하하하하 들어올 때 들어올 때 만약에 1,500원에 들어왔어 4,000원에 8억 2,500원 남아 근데 안주를 뭐 주세요 했어 안주도 남긴 남지 남는데 안주를 뭐 해주세요 진안주를 해주세요 이런 소리 했으면 가서 조리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나중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이거 했다가 나중에 치울 때 다 갔다가 딱 꺼지면 끝나잖아 아 술집에서 술 많이 먹는 사람이 VIP여 하하 오해했네 하하하하 우리는 우리 우리 VIP라고 생각했는데 하하하하 술 조금 먹고 안주 많이 먹고? 하하하하 아니요 술집에서는 술만 많이 먹으면 돼 안주 하나 시키고 맥주 한 짝 먹으면 나처럼 하하하하 나랑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보면은 가갖고 오징어는 한 마리 두세요 하고서 나 맥주는 한 짝 주시면 되고요 소주 한 5병 주시고 오 그리고 한 시간만에 먹고 그게 이제 VIP인거지 아우 왜 이렇게 깔끔해? 하하하하 치울 것도 없잖아 오징어 없어 나중에 가면 하하하하 그러다가 안주 떨어지면은 여기 이 깡일이랑 기본 안주 좀 주세요 깡일 이만큼 딱 주면은 응? 소주 한 5병에 매주 10병, 20병씩 먹고 얼마나 좋아 우리는 그 접시에 깡일이 3번 하하하하 하하하하 세번 먹어네 하하하하하하 그렇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몰랐지 어찌 됐건 간에 요즘 같은 경기 가서 술이 됐든 안주가 됐든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는 게 중요한 거죠 요즘은 자리가 많이 안창해 이제 깡맥이 그냥 세 번 먹었는데 그렇습니다 몰랐지 어찌 됐건 간에 요즘 같은 경기에 가서 술이 됐든 안주가 됐든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는 게 중요한 거죠 요즘은 자리가 많이 안 차니까 그때 칼 때 통통 비어 있었지 토요일 밤이었나? 토요일 밤 토요일 밤인데도 그 칸칸이 나눠준 룸이 한 스물 몇 개 있잖아요 스물 몇 개 있는 술집에도 텅텅 비어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빨리 그냥 코로나가 없어져서 거기 원래 진짜 손님이 많았던 데잖아요 손님이 많아서 술집인데도 예약하고 가야 되고 그런 집이었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전주에 운동하는 사람들 막둥이 그 모임 부모님들하고 모임하면서 거기 갔었는데 같이 갔었잖아 갔었는데 그때도 한 팀 두 팀이 있고 자리가 없어서 전화로 예약하고 일주일 전부터 예약하고 그러는데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소상공인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소상공인이니까 저도 어제 장사밥으로 오래 먹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건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탑클래스 탑클래스 맛집들 빼놓고서는 근데 뭐 장사하면서 탑클래스가 얼마나 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 중에 1% 1%가 탑클래스 장사를 하는 거고 그 밑에는 이제 다 힘들어지는 거죠 매출이 뭐 반토막 반토막이 아니고 반에 반에 반토막 네 갑자기 근데 통닭먹방을 하다가 코로나 얘기를 하라고 코로나 얘기를 하라고 오빠가 나 술을 먹었니까라고 하거든 술을 먹었니까라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편하게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지마 멈춰 일어나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불었네 옷이 벗겨뒀는데 누드 될랬는데 도대체 몇 분이나 얘기한거야 왜 위하여? 위하여? 아여? 아유 아여 어 아유 아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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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몹 먹을 아유 아유 나